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일정보가 조금 늦었는데 찍어놓은 영상이 통째로 날아가면서 다시 한번 찍게 돼서 조금 늦어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엔드클로딩 세일정보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빠른 세일정보가 나오는 경우에 글로도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글로도 세일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하시고 알람도 설정해 놓으셔야지만 글로도 세일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드클로딩 30% VIP세일 세일정보 나온거 안내를 해드릴거고 팟패치 35% 세일정보 안내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스닷컴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프화이트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아크네스튜디오 머플러 104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코스 한국공식홈페이지 세일 들어갔습니다. 한국공식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미국공식홈페이지 독일공식홈페이지까지 세일정보까지 나와서 전부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코스테 50% 세일, 랄프로램 폴로제품 40% 세일하는 제품도 추가 10% 세일되고 있고 피니시라인 어저께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150불 이상 구입하신 경우 15불 할인되고 있고 아멕스카드 이용하시면 15% 캐시백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르케 독일공식홈페이지에서 15% 할인코드 나왔고 마더데님 세일정보 있고 아이허브 12% 플러스 10% 추천인코드 넣으시면 중복으로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국민카드 협작해서 10% 할인코드 또 추가로 나왔으니까 그 정보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주시면 빠른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엔드클로딩입니다. 엔드클로딩 어저께도 설명드렸다시피 VIP세일로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는 제품 전부 다 30%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VIP세일 페이지고 세일 제품들이 무려 2만여개 정도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데이브레이크 12만원을 판매하고 있는데 30% 세일 받으실 수 있고 그 외에도 탄브라운 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드클로딩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영국 사이트이고 지금 보시면 하나로 보여지고 있는데 17만원 이하로 구입하셔야지 관부가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00원 추가하시는 경우 페덱스로 빠른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고 3일에서 5일 정도 사이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개인통관 부호라든지 관부가세 내는 그런 란이 따로 없는데 일단 구입을 하신 다음에 한국에 도착하시면 배송업체에서 연락이 오고 그 배송업체에 개인통관 부호 그리고 관부가세가 있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몇몇가지 상품들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단 나이키 제품들 굉장히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데이브레이크 제품 여러가지 판매하고 있고 나이키 MX97도 현재 2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30%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람막이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나이키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고 구입하고 계시는 나이키 쉐르파 자켓 같은 경우도 세일은 되지 않지만 12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 15,000원만 추가하시면 한국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전부 다 재입고 됐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색상도 찾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인기가 많은 요 색상도 현재 동일한 가격에 전 사이즈 전부 다 구입할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브라운 제품도 한번 둘러보셔야 되는데 여러가지 티셔츠부터 시작해서 지각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맨투맨 니트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많이들 구입하시는 가디건 종류 셔츠 종류도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전부 다 30% 세일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구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종 마르지엘라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플리카 독일군 스니커즈도 30% 세일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고 이런 니트 종류 맨투맨 종류 코트 등등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일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도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머플러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캐나다 머플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센스닷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머플러 제품은 그쪽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MX97 제품도 굉장히 여러가지 제품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검인색상 20만원을 판매하고 있고 트리플 블랙 제품도 20만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0% 세일되면 14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바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버 자켓 초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버 자켓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바버 제품 전부 다 이곳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특히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바버 퀼팅 자켓 같은 경우는 15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할인코드 넣으면 12만원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 매장가 26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반값도 안되는 금액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입하실 분 바로 들어가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 클로징 30% 세일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 되고 여러 스트릿 패션 위주 그리고 명품 제품까지 전부 다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 클로징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팟패치입니다. 팟패치 현재 어저께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세일하는 제품들 추가 35% 세일되고 있습니다. 추가 35% 세일 자주 나오는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르노 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명품 패딩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 모든 세일 제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아서 할인코드 넣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 위주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 세일하는 페이지 보여드렸고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팟패치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명품 브랜드라든지 디자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키즈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특히 MSGM 제품이라든지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센스닷컴입니다. 센스닷컴 사이트 메인에는 최대 60%까지 세일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최대 70%까지 세일되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세일폭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30% 세일하는 제품들이 40%, 40% 세일하는 제품들이 50% 이런 식으로 세일폭이 커졌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남성 제품 세일하는 제품들만 모아져 있는 페이지인데 오프 화이트 제품부터 아크네 스튜디오 등등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찾는 제품 없으시면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신 후에 왼쪽 부분 브랜드 클릭하시면 세일하는 제품들 본인이 원하시는 브랜드 제품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많은 세일하고 있고 이런 맥케이지 코트라든지 골든구스 제품들 여러가지 제품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센스닷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오프 화이트 제품들입니다. 오프 화이트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후드티라든지 맨투맨도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는 제품들이 있고 신발류는 대부분 200불 때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오프 화이트 제품들 굉장히 많은 세일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백같은 경우는 96불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 구입하시고 계시는 그런 제품이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 세일하고 있습니다. 센스닷컴에서 보여드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는 아크네 스튜디오 캐나다 스카프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스키니 제품으로 약간 좀 폭이 좁은 그런 제품이지만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 제품 말도 안되는 가격 104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아크네 스튜디오 머플러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코스입니다. 코스 공식 홈페이지 코스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세일 정보가 나왔습니다. 많은 제품들 세일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미국 공식 홈페이지나 유럽 공식 홈페이지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배송 받아보실 수 있고 배송 대행지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한국 주소로 입력해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품이나 환불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입하실 분들은 한국에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더 저렴하게 나는 배송 기간 이런 거 상관없이 더욱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공식 홈페이지 또는 독일 공식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핑 투 부분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유나이티 스테이치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아래쪽에 링크를 드릴 텐데 클릭해도 세일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미국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도 가격이 한국보다 더 저렴하고 그리고 10% 할인 코드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품 찾아보시면 되고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는 경우 미국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어가게 되면 관부가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독일 페이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미국이나 한국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0% 할인 코드도 있기 때문에 독일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링크를 드릴 텐데 클릭해도 세일 페이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오른쪽 위쪽에서 이 쉬핑 투 부분을 저머니로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저머니로 설정을 하신 후에 이 서치 부분 선택하셔서 이렇게 세일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세일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세일하는 제품들 전체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 제품, 남성 제품 전부 다 합해져 있는 페이지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미국과 한국 그리고 독일까지 가격 비교해 보시고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코스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라코스테입니다. 라코스테 현재 최대 5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제에 실패하고 계신데 한국 카드 잘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마존 페이로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페이로 결제하시고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100% 다 성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서 직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하고 있어서 이런 패딩류, 마인투맨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제품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랄프로랜 폴로입니다. 랄프로랜 폴로 같은 경우도 현재 최대 40% 세일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 1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전부 다 40% 플러스 10% 세일하는 제품들만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처음 한국 랄프로랜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창 닫으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세일하는 금액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98불짜리 제품인데 60불에 판매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40% 세일되고 그리고 추가로 또 10%도 세일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남성 제품들 세일하는 페이지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패딩이나 스웨터 종류만 세일 판매됐다면 지금은 여러가지 제품들 40% 플러스 10%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 악세사리 종류 40% 플러스 10% 세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키즈 제품 같은 경우도 스웨터라든지 맨투맨 후디 티셔츠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을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도 가격이 굉장히 많은 세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일되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 한번 보시면 놀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니까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로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피니시라인입니다. 어저께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75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5불 할인 10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0불 할인 15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5불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멕스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15% 캐시백 추가적으로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나이키 에어맥스만 모아져 있는 그런 페이지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97 트리플 블랙 제품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베이퍼맥스라든지 나이키 에어맥스 98 270 720 등등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좋을 제품들이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3 제품입니다. 이 제품 올블랙 제품입니다. 전부 다 검정색인 제품이고 이 제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제품입니다. 정가에 판매하고 있지만 15불 할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멕스 카드까지 15% 캐시백 받으시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올검 이 색상 거의 대부분이 가품을 판매할 정도로 굉장히 구하기 힘든 그런 색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제품인데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원래는 항상 추첨을 하거나 굉장히 힘들게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인데 현재 칩 사이즈 재고가 있습니다. 말도 안되게 재고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사이즈 맞는 분은 그냥 바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구입하셔가지고 되팔어도 10만원 이상 차액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르켓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아르켓 세일 정보가 나왔습니다. 현재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아르켓 사이트 같은 경우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 다른 나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팝업창이 뜨는데 팝업창에 여러가지 나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서 독일 설정해서 보시면 됩니다. 독일 설정하시고 독일 배대지를 통해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이 가능하고 아르켓 제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질 좋은 제품들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세일을 기다리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울 또는 캐시미어 메리노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 이런 울 스카프 같은 경우도 41류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구입하신 분들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세일 제품 찾아보지 못하면 이렇게 서치하셔서 서치 부분에서 세일 입력하셔서 제가 보는 동일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독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독일에서 받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구입한 금액을 미화로 환전하셔가지고 150불이 넘어가게 되면 관부가세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 마더데님입니다. 마더데님 현재 최대 5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바지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마더데님 살펴보시면 됩니다. 요즘 제일 잘나가는 청바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하고 있어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200불 넘어가게 되면 관부가세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 굉장히 많은 제품들 세일하는 거 찾아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불짜리, 84불짜리 제품이 있을 정도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마더데님 둘러보시고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이허브입니다. 아이허브 며칠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재는 12월 말까지 12% 추가 할인 코드가 나왔습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제 추천인 코드 넣고 구입하시는 경우 12% 할인되는 가운데 추가 10%도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되니까 할인 코드 넣는 부분 안에 12% 할인 코드 그리고 제 추천인 코드 두 개다 넣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베스트셀러만 모아서도 아래쪽에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 미리 구입해서 쟁여놓으시면 될 것 같고 남극 크릴 오일 이 제품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추가에 추가 세일 받아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 때 구입을 해놓아서 쟁여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고 목욕용품도 판매하고 있고 미용용품도 이런 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도 여러가지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유산균이라든지 비타민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제품 씹어먹을 수 있는 형태 또는 젤리 형태의 비타민이라든지 오메가3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5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 그릇 직접 배송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셔서 아이어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린 제품 전부 다 아마존에서 소개를 해드릴건데 다시 한번 아마존과 국민카드 협작해서 할인코드가 나왔습니다. 12월 20 오전 9시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세일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100불 이상 결제 10% 할인코드가 나왔고 할인코드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20불까지 할인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코드가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블랙프라이데이 때도 세일 나왔을 때 몇 시간 만에 바로 종료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인코드 이용하셔서 국민카드로 결제하시면 아마존 제품 10%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여러가지 제품을 살펴보시면 좋은데 아래쪽에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하는 제품들만 모아져 있는 그런 페이지인데 여러가지 세일 제품 찾아보실 수가 있고 세일 페이지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페이지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러보시면 좋은게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애플 제품들 아이폰이라던지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에어팟 종류 같은 경우는 에어팟 프로 현재 정상가로 250불에 판매하고 있지만 20불 할인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 TV, 악세사리 등등도 여러가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 브라운 면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영상을 날려먹으면서 지금 현재는 재고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전부 다 재고가 있었는데 브라운 9시리즈 면도기 현재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참고해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9290cc 제품 같은 경우 26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 아래쪽, 가격 아래쪽 부분 보시면은 쿠폰코드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체크하시면은 30불 추가적으로 할인되기 때문에 260불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급형 모델인 9291cc 제품 같은 경우에 31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50불 할인 코드가 있기 때문에 50불 할인 코드 넣고 구입하시면 260불 때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 많은 제품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브라운 면도기 구입하실 분들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재고 들어오면 바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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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